사진 찍을까? 용감한 애기 애기야 요 애기가 항상 요 지금 이곳이 토끼낭이 어미 그 새끼낭이 엄마 묻은 곳이거든요 토끼낭이 쟤가 항상 없어지기 전에도 저래요래 딱 엄마 묻으면 옆에서 저래 있더라고요 그래 한 며칠이나 없어지기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지금 다른 애들은 아무도 안 돌아오고요 쟤만 그래도 엄마 묻음을 항상 쟤가 여기를 좋아하더라고요 아유 저래 항상 엄마 호자예요 호자 그래 딱 지키고 있어요 전에도 보니까 제가 여기 딱 옆에서 엄마 옆에 쟤 옆에서 이렇게 돌고 저래 그래서 없어졌어 제가 얼마나 당황하고 걱정이 됐는데 근데 쟤만 돌아왔어요 이 자리가 편안한가 여기서 항상 맴돌더라고요 애기야 또 자네 그래 여기가 편안가 저래 항상 저렇게 저래 있어요 제가 마스크를 쓰고 너무너무 딱 고민해 놓으니까 애가 더 껍을 먹는 것 같아 제가 마스크를 벗었거든요 여기 무기가 너무 많아서 안쓸거 하고 무장을 안하면 쟤가 다 물려요 근데 늦게 지금 빨간꽃이 저냥이가 지금 와서 저래 먹고 있어요 어서 다른거 다 먹어서 캔하고 저래 챙겨줬더만은 어서 먹어 괜찮아 사료하고 먹었네요 다른 애들은 다 먹고 갔고요 제가 이제 정리좀 하고 이래 한다고 했는데 빨간꽃 치즈냥이가 와갖고 통 통절은 캔 된거 다시 챙겨줬더만은 잘 다 먹었네요 저래 늦게 온다니까요 저 저 대장냥이 때문에 둘이서 대장냥이 막 이래 앙쑥이니까 요즘 살이 통통 쪘어요 여기 좀 많이 말렸는데 요즘 마음이 편한가 제법 살이 많이 쪘네요 어디 가니? 응? 여기 또 뭐 더 맛있는거 있는가 싶어갖고 그래 다른 애들은 먹고 가고요 우리 애기낭이는 이래 엄마 옆을 진짜 호자같이 저래 시키고 있어 애기야 너 며칠 동안 어디 갔다 왔니? 응? 며칠 동안 아줌마가 아휴 이렇게 맨날 옆에 이래 엄마 무등과 옆에 이렇게 있는 애가 없어지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던지 저 봐요 딱 저렇게 저래 딱 이래 저기 옆에서 불고 밥 먹고 나면 이래 또 옆에 저래 휘고 이러더라고요 애가 조심해서 어디 가지마 여기 딱 사료도 있고 여기 따뜻한 여기가 그래도 좀 햇빛이 여기 따뜻하고 이래 뭔가 어지가 되고 편한가봐요 소부는 거 봐요 아휴 귀여워 저래 딱 있는 애가 한 며칠 없어지니까 너무 여기 이 부근에서 저래 면도는 애가 없어지니까 어디를 갔다 왔는가 처음에는 애가 막 더 경계를 하더만 이제 좀 낫네요 제가 일부러 마스크 벗고 이래 얼굴을 이래 마주하니까 경계가 좀 풀렸나봐요 그래도 제가 어 보면 얼굴이 보면 되게 그거 하진 않거든요 보면 좀 이래 보면 어 저도 선하게 보입니다 제가 마스크 쓰니까 모자까지 쓰고 막 이 막 옷도 막 딱 무장을 하고 오니까 애가 경계가 갔나봐요 그래서 여기 편하게 있어 아휴 아휴 좁은거 봐요 방금 밥 먹고 이제 저래 항상 저래 좁은거 있더라구요 요 옆에서 여기 여기 소끼낭이 엄마 여기 이렇게 해놘데가 소끼낭이 묻은 자리인데 딱 요 부분에 요 옆에만 있으니 응 다들 아휴 저도 다 먹었네 어 아니 괜찮아 괜찮아 응 괜찮다 또 싸웠는가 눈가가 애가 조금 또 싸운거 같네요 눈가가 그러니까 싸감꼬 치즈낭이가 자꾸 아휴 낫았나 눈가가 조금 딱 그렇네 그러니까 자꾸 애가 겁을 먹고 그래 괜찮아 그래도 통조림 따준거 한개 지갑 다 먹고 다른 애들이 딴건 다 먹어갖고 어쨌든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아 그래도 애기냥이가 돌아와서 제가 마음이 훨씬 가볍습니다 애기야 건강해라 아프지 말고 응 너희들 때문에 여기 사로토도 하나 더 마련해 놨는데 응 다들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